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버전 15.2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폰 사용자분들,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버전 15.2에는 횡단보도 건너는 여자 캐릭터가 추가되었구요. 그리고 렉이 좀 많았었는데 렉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자 14만명 선물차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받는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차 선택으로 가시면 구독자 선물차가 짜잔! 여러분 이 차가 바로 이번에 업데이트된 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 버튼이 없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야지만 운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 버튼이 없는데요. 제가 이 차 선물을 숨겨놓은 곳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러 가려면 타고 갈 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바로 이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스코일러 올리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행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유주행으로 들어왔는데요. 안전벨트 매주시구요. 시동 걸어주시고 사이드기어 풀어주시구요.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뒤로 쪼르륵 내려주시고 왼쪽 깜빡이 켜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자마자 이제 왼쪽 깜빡이 꺼주시구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숨겨놓은 곳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자 처음에 나와서 왼쪽으로 좌회전 해주세요. 스포일러 켜구요. 뿡!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좌회전을 해주세요. 좌회전 해주시면 이렇게 기찻길 옆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벌써 이쯤 되면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하하하 옆에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뿡! 기차를 따라가 볼까요? 뿡! 기차를 이겼습니다. 기차를 따라가다가 호진 호진으로 오시다 보면은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제 기찻길 건널목이 있습니다. 기찻길 건널목 이제 문이 열렸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앞쪽에는 바다가 있구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풍력발전기가 있어요. 저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풍력발전기 보이시죠? 바로 요 뒤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먹으면은 이렇게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차 선택을 눌러보시면은 구독자 선물차가 어디갔냐 다음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버튼을 이제 누르시구요. 자유주행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주행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차는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밑에 요거 경광등을 켜면은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광등이 켜지는데요. 처음에 키면은 이렇게 소리는 안나고 불만 깜빡거려요. 껐다가 다시 키면은 소리가 나고 껐다가 다시 키면은 다른 소리가 나고 껐다 키면은 다른 소리가 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부스터가 나갑니다. 속도가 부가티보다 훨씬 빨라요. 지금 이 상태에 이걸 끄면은 부스터는 안나갑니다. 그리고 문도 열리구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선물을 드리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3D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 3D운전교실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항상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더 멋진 차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여자 여자 추가됐죠. 여자 예 이번에 추가된 여자입니다.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죠. 마주칠 듯 마주칠 듯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여기 태우고 싶은데 지나갑니다. 타세요. 네 여러분 3D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